그 누가 알았을까요? 그 유의 누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누가 알았을까요? 그 누가 들었을까요? 고요한 그 밤에 울린 수많은 천사들의 기쁨의 합장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 목자 되신 예수님 오셨어요 온 세상 다니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 누가 알았을까요? 그 유의 누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누가 알았을까요? 그 누가 들었을까요? 고요한 그 밤에 울린 수많은 천사들의 기쁨의 합장은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